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내려 대신 가볍게 질질 느끼자 실컷으로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만 우린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이 순간 두려울게 어디든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의 사랑을 충분해 나를 꿈꿔 널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쓰면 될 때까지 가고자 가고자 지는 날 너만 가지 멀리 안 가도 괜찮을걸 너와 함께 가면 난 너무 좋아 너의 맘이 널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그게 어디든지 얘기죠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가보내면 내가 달려넣어 볼까 가보내면 내가 달려넣어 볼까 어디든 어떻게든 내가 너랑 했을게 맘껏 풀어도 돼 맘껏 풀어도 돼 그날 돌아오지나 싱싱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좁다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안고는 어디든 다행 나의 가장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줘 너의 얼굴에 빛이 사면 될 때까지 가보자 지금 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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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김대기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원래 11시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손님이 막차가 끊긴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일찍 올라왔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선우정아씨의 동방가자 전해드렸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냥 말씀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 특별히 듣고 싶으신 곡 또 좋아하시는 곡 또 특별한 일 맞이하신 분들 생일 기념일 축하받으실 일 말씀해주시면 빵빵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시는 시간에 잠깐 홍보 말씀도 같이 드릴게요 이번 달 8월 15일이 제가 여기 클라비스 개업하게 된 지 3년 되는 날이라서 원래 와이프리 행사를 3개월에 한 번씩 2월, 5월, 8월, 11월 이렇게 했는데 이번은 개업 기념이기도 해서 일주일 동안 보통 하는데 이번 달은 열흘을 하기로 했어요 8월 8일부터 18일까지 8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8일에서 18일까지 열흘 동안 1인 3만원씩 내시면 저희가 4, 5, 6만원대 좋은 와인 중에서 고를텐데요 레드색에 로제 하나 화이트 하나 이렇게 빵에다 오픈해 놓고 여러분들이 무제한으로 가져다 드실 수 있도록 치즈도 한 염씩 드리고 그렇게 서비스를 할 건데 여러분들 주변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또 와인을 공부하시는 분들 저희가 나라도 겹치지 않고 품종도 겹치지 않게 3개월에 한 번씩 고르고 있기 때문에 프리 때 오셔서 와인을 드시면 그 품종의 맛을 좀 확실히 각인 머리에다 각인하시고 가실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 와인프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노래자랑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노래자랑 매일매일 이 시간때 9시 반에 가수 무대 끝나고 9시 반부터 10시까지 노래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 꼭 노래 아니어도 괜찮아요 개그하셔도 되고 춤추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서 그날 제일 반응이 좋으신 분 한 분께 바틀와인 한 병 상품으로 AML 드리니까 여러분 연습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살마 클라비스 노래자랑 이렇게 검색하시면 기존에 노래자랑에 참여하셨던 분들 영상이 있거든요 구경 한 번 하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여기 제 앞에 있는 반주 기계가 노래방 기계처럼 키 조절도 되고 또 가사도 나오고 하니까 노래방처럼 편안하게 한 곡씩 부르시고 상품 타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 유튜브 채널이 992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번째 구독자분께는 제가 8월 15일 안에 구독자분이 천번이 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999번째 기다리고 계셨다가 천번째 하신 다음에 정보에 제 전화번호 나와있으니까 문자로 저 천번째 구독자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특별한 선물 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구독해주세요 지난번에 당근에 당근에도 백번째 당골분께 와인 한 병 드린다고 했는데 어 갑자기 107분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께도 또 와인 한 병씩 어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때 그날 또 어 개업 기념 때 오시면 서비스 안주도 특별히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오셔서 또 축하도 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